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상큰고래 입니다 우리 상큰고래 GTA5 자 오늘은 레이스는 타워의 꼭대기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오토바이 에스컬레이터 레이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랩은 2개구요 2번 돌아야지 두번 2급은 69% 작업명은 하이타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어 형 머리 잘랐네 어 나 나 머리했어 봐봐 개멋진데 우리 형 역시 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유 저 멍청한 놈 누가? 와 지금 이거는 박넴이냐 박넴 하하하하 오케이 자 오늘도 핵 가동합니다 핵 개잘 핵 물 끄고 개잘 핵 아 야 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찍어서 찍어서 괜찮아 찍어서 무해하게 될거야 아 뭐야 아 이거 못찍었으면 나 진짜 왈도 투자 갔다 아 아 방금 못찍었으면 왈도쿤 현실각 현실기행각이었다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느껴 아 왜 이렇게 또 껴 자 에스컬렐레이터 출발 접어라 아 좋아 아 제발 얘들아 머리가 살짝 쳤는데 그렇게 멀리 날라가 안돼 안돼 야 잠깐만 나 오토바이가 없다 아니 오늘 계절에 컸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방해를 하네 아 아 야 서로 방해하지 말자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아 이게 어렵다 생각보다 에스컬레이터가 깔끔하게 하자 아니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이러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오케 벨저 성전하냈니? 오오오오 어머어머어머 자 에스컬레이터 내려갑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내려갑니다 야야 아 이거 아슬아슬하네 어머어머어머 어 아 이게 속도조절이 이게 완급조절이 중요해 이게 속도를 줄이고 아 이거 줄일때 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까비 아 너무 빨리왔어 아아 두번 ㅎㅎ ㅎㅎ 소 점퍼라! 아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넌 아무것도 안해도 무슨 소리세요? 아니 넌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짜증나 아 나 선포기 튼다고 주웠어 아니 왜 치는거야 쟤는 왜 쳐 망카이? 또라이 왈도쿤 또라이야 또라이네 와 알벨도 또라이가 왜 욕이야 또라이가 왜 욕이야 왜 쟤는 어떻게든 녀석한테 하는쓰 요게 아니야 이건 아 개깝이다 아니 한 번 더 돌아야되 자 올라갑니다 아 이거 살짝 바람인데요 이게 어 개꿀치 갈라 하이하이 다시 개자리 킵니다 축축함 축축 빠르다 아 응 응 아 이 양반들 진짜 무슨 옷이 뭐ting나 odle Adrian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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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s่어 아아아아 으흐흐흐흫 더펄에 뭐 테니저가 맞는거야? Estee 레알이 이제 나 실라고 그냥 아주 그냥 실라고 아주 그냥 정신 머리 없지 이거 레이스가 이거 덕투레이스야 이거 하하하하 어 방금 뭐야? 산부인가요? 어? 신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저는 아들인데 딸같은 아들입니다 딸같은 아들이요 와 뭐야 쟤 점프샷 뭐야 고급 기술 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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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이게 바람레이스가 아닌데 저녀 야 기다리지마라 기다리지마 흥영만 건들면 나 여기 점차 폭탄불 칠거야 나 2등이야 야 그냥 가자 이제 그냥 가자 그만하자 서로 때리면 안되지 평화협조가 미웠어 먼저가 형 먼저가 아아악 아아악 아아 박사 형 오케이 어 이 자식 나 때렸어 야 너 끝났어 이 자식아 아 이거 아슬아슬하다 야 가 가 가 가 너 가 빨리 자식아 DTA 튕겼다 아아 야아아아악 오늘 개판이다 개판 야 야 죽어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일로와봐 일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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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왜그래 얘들아 어 왜 왜 아 이거 레이스 아니고 뭐 배틀그라우드인가 생존경쟁 오토바이다 오늘 와 이거 신개념인데 왜 아 왜 여길 못가 아 오토바이 생존 레이스다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양반들 진짜 자 저 이제 그냥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들어갑니다 정말요? 저는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요? 하지만 남은 때리죠 아하하하 사람은 때리지 않지만 짐승은 때린다 이거야? 오르마에 쇼부다 야아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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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박네화 아 왜 안터지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저도 살고 싶거든요 시작되었다 그 애 누토빈이 뭐가 깔았어 acy 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인가?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난 가위하는 줄 알았는데 어? 홍협이 세대 밀어 아 지금 뭐해 이거 오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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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 탱글스는 안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놈놈놈이다 놈놈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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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어..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비아데던 코이에게 공주하냐가 스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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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늘같은 형을 쏩니까 제가 뭐 하늘? 아! 이 질래? 이제 대기.. 아아아아악 뭐야 그럼 빤 같은 동생을 쏘는거야? 하하하핫 아~~ 개꿀디~~ 아.. 야 나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가 너네 어디 한번 해보자 얘들아 나 안 들어갈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어? 들어가? 어? 들어가 버렸네? 금방 들어가야지 똥 싸우고 싶다 하는 건 아니야? 똥 싸우고 싶다 하는 거야? 똥 싸우고 싶다 하는 거야? 안 말려 안 말려 아이고 이거 뭐 들어오냐? 왜? 설마 이런 게 다 인과응보라 하지 레알이 안 짓게 됐잖아 이거 아 레알이 리타이어 리타이어 진짜 개싸움이었다 진짜 저 DTA에 팀 갔어요 진짜 팀들 스매치 하는 게 나을 뻔했어 진짜 상도 떨어아뜨리네 흔대가 나 이러면 레이스 가장한 팀 데스매치 내가 미안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닌데 이거 왈도가 언제 시작했어 왈도가 먼저 치고 들어갔어 왈도가 도화선이지 왈도 처형하자 오케이 왈도를 군대로 군대로 왈도 린민제판하자 시간이 해결해줄거야 시간이 알람설정돼있으니까 자체 알람설정돼있으니까 말을 안듣는구만 말을 잘 듣게 해야되서 끄는 사람한테 맞자 안녕하세요 문 개인인데요 이때 하세요 당신은 당신 육사당 가세요 당신은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